옳라 와 토마토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스테이크에다가 같이 먹으면 환상 이죠 와 딱 좋아요 딱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요 상태로 막 꾸며는 저는 야채를 참 잘 구워 먹어요 오늘은 토마토를 구워 가지고 나눴다가 토마토하고 고추를 굽을 때는 다른거 많이 척가물이 없구요 올리브오일은 필수구요 소금 뿌려 주시고 후추만 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야채 끓을 때는 오븐이 좀 강해야 돼요 한 230도 정도에다가 구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으면 이제 볼에 담아 가지고 그 냉동을 시켜놨다가 먹어도 너무 좋아요 냉동을 시켜놔도 꺼내면 냉장고에서 꺼내 가지고 자연해동을 시켜서 먹으면 아주 똑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와 무언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